20여 군의 4.15 총선 관련 선거 무효소송에서 최초로 재검표에 이루어졌던 한때 민경욱 전 의원의 지역구가 있던 인천연수월 이 경우는 조작의 13% 각 후보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3%를 대해주고 그 다음에 민경욱 후보하고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에게서 두 사람에게서 합쳐가지고 13%를 빼앗는 그렇게 총 26%를 조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15 총선 2020년도 4.15 총선에서의 조작은 전국 평균이 25%였습니다.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에서 한 30% 정도 조작을 했습니다. 26%니까 조금 높은 편이죠. 민경욱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니까. 4.15 총선에서 이렇게 조작값이 지역별로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0년도 4월 16일 날 선거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 당시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자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던 이건형 씨 이번에 이재명 캠프의 기획단장을 활동하셨던 이건형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소위 보정값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표를 전국별로 다르게 적용된 조작값이죠. 일종의 지역별로 다르게 제공된 조작값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머리를 짧게 깎았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사전투표의 조작값 보정값을 적용해서 얻은 광역별 지역구 숫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15 총선은 지역별로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4.15 총선의 전국 평균의 총조작값은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를 조작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4.15 총선에서는 지역별로 조작값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천연수원은 26%를 차지했습니다. 민경욱 후보에게 10%를 빼앗고 정의당 후보인 이정미 후보에게서 3%를 빼앗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정의령 후보에게 플러스 13%를 더해주는 그런 조작을 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전산조작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배춘잎 사전투표지 본드가 붙은 사전투표지 자석처럼 사전투표용지가 인쇄되어 가지고 붙은 투표지 그다음에 인쇄해서 자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종이치크기 이바리가 붙은 이바리 투표지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4월 26일 날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당일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일장기 모양으로 송도 이동의 쟁육투표소에서 1900표가 넘는 표 가운데 무려 1000표 이상 정도가 바로 뭉개진 일장기처럼 뭉개진 그런 투표관리관 도장이 나왔습니다. 그런 현장에서의 어마어마한 그런 실물적인 그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전산조작에도 불구하고 현재 천대협 대법관과 조재현 대법관 등이 과연 어떻게 판결을 낼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론은 아마 선관위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대법관들도 묻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게 연수월입니다. 연수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작한 방식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선거인수 예를 들면 관외사전투표가 12,957표죠. 12,957표인데 이것의 10%인 관외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수가 12,957명이니까 12,957명의 10%면 12,957입니다. 그런데 0.7이 있을 수 없으니까 반올림에 가지고 12,96표를 바로 정영일 후보에게 더해주고 그 다음 민경호에게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12,957표의 3%가 389표입니다. 이 389표를 또 더해주고 빼주는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인수의 13%를 정일영 후보에게 더해주고 그 다음에 민경호 후보에게 10%를 빼앗고 그 다음에 이정미 후보에게 10%를 빼앗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10%는 12,096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3%는 이거 더한 것 11,296표 더하기에 389표를 정영일 후보에게 대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으니까 여기 4,889에서 이걸 대해주게 되면 얼추 2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민경호 후보의 요표는 요표에서 빼주면 12,96표만큼 빼주게 되면 민경호 후보의 4,460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3구 대선에는 4.15 총선과 달리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조작값 10%, 총 조작률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20표였다.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는 지역별로 많이 달랐고 3구 대선에서는 전국이 동일하게 10%다. 그런데 예외적인 그런 사례들이 지금 조금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예외적인 사례인 경우지만 우리가 한 번 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례는 경기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조작값 13%, 총조작값 16%, 26%인 지역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3구 대선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온 것은 전국에 모두 동일하게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를 조작해 가지고 사전선거 참가자 수의 20%를 전국에 동일하게 균일하게 조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경기도를 조사하다 보니까 일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10% 이상을 조작한 지역이 나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보면 뭔가 하니까 경기 표천시입니다. 경기 표천시에서는 소위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47,115표에 16%를 조작했습니다. 16%가 보면 16%가 7538표가 됩니다. 반올림 처리했습니다. 그다음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받은 표에서 16%를 뺍니다. 그게 총조작이 얼마입니까? 32%를 조작한 겁니다. 32%를 조작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는 득표율 기준으로 32.6%가 48.6%로 늘어나고 윤석열 후보는 62.84%가 46.84%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10%가 전국의 동일한 것으로 봤는데 경기도 일부 지역 예를 들어서 포천시 같은 경우는 총 32%를 조작했더라.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또 한 지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지역을 보면 연천구입니다. 연천구도 상당히 크게 조작을 했습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 수가 14,274명인데 이것에 16%를 조작한 겁니다. 16%를 그렇게 해서 16%를 대해주면 6,350표가 나오는데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이 표에서 이것을 교정하게 되면 실제로 얻은 표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4,066표만 얻었는데 조작을 통해 6,350표를 얻은 것처럼 선거결과 발표가 된 겁니다. 실제로는 9,406표를 윤석열 후보가 얻었는데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표를 빼앗겨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것은 7,122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포천시하고 연천구가 경기도에서는 이례적으로 20% 조작이 아니고 32%, 각각 16%와 마이너스 16%를 그렇게 적용한 그런 사례들이 이례적인 사례가 전국에서 그렇게 발견됐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천시하고 연천구는 군인들이 많은데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그런데 또 이런 지역이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가평입니다. 경기도 가평은 14%씩 적용을 해가지고 모두 28% 조작을 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20%보다 좀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도 가평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2만 2,103명인데 여기에 14%가 2,210명입니다. 0.5는 반올림하고 0.5 미만은 그냥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가 실제 사전투표에서 받은 6,399표에다가 2,210표를 더하게 되면 9,493표를 얻은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원래는 1만 4,655표를 얻었는데 2,210표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만 1,561표를 얻은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가짜인 거죠. 이것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진짜를 우리가 추정해봤습니다. 추정해보니까 이렇게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표를 더하게 되면 가평군의 총 조작된 투표 사전투표 수는 4,421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조작률이 높은 지역이 있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고 아예 다른 지역 경기도 다른 지역의 대부분 지역은 전국 평균하고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양평군 경우처럼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4만 5,534명의 10%인 4,553 이것을 이재명 후보에게가 실제로 받은 표에 더해주고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 받은 표에서 빼주는 이런 조작이 대부분 지역에서 행해졌고 지금 말씀드렸던 포천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포천시입니다. 포천시 그 다음에 16% 한 대가 연천군 이거 32% 총 조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8% 총 조작에 이루어진 곳이 바로 가평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보고를 드린 이유는 또 여기도 양평군도 여러분 정상입니다. 양평군은 이렇게 보고를 드린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 하니까 4.15 총선에서는 지역별로 조작값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곧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난해 6월 28일 날 실시했던 재검표 실시됐던 인천연수월 민경욱 전 의원이자 국투보 상임 대표 내 지역구에 대한 천대엽과 조재연 등 대부분 2심 판결이 곤데려지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서는 13%의 사전투표 선거에서 14%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민경욱에서 10%를 빼앗고 그 다음에 이정미 정의당 후보에게서 3%를 빼앗는 그래서 플러스 13 마이너스 13 총 더하게 되면 26%의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은 지역별로 다른 조작값을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구 대선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는 전국에 동일하게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합쳐서 총 20%의 조작을 전국 동일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막상 경기도를 분석하다 보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경기도의 포천시 양평군 그리고 연천군 양평군이 아닙니다. 연천군 그 다음에 어디죠 가평군 이런 데에서는 포천시하고 또 연천군은 총 32%의 조작 그리고 가평군은 28%의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거죠. 투표를 이렇게 엄청나게 조작을 해가지고 물건을 하나 훔쳐도 이렇게 감방을 가야 되는데 투표를 훔쳐서 권력을 훔치고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대통령 권력을 장악하고 지방 권력을 장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대법관들도 정신줄을 낳았는지 정신이 나갔는지 오락가락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끊임없이 선관이 성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광분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나라가 아닌 거죠. 나라가 정말 나라가 아닌 거죠. 오늘 여기 남우걸리님이 법치를 외면한 윤석열은 적각 자진 사퇴하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오시네요. 이상열님은 참 실망을 크게 하셨는지 일말의 기대가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어마어마한 조작들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서 자행됐는데 대한민국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전히 물음표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부정선거 때문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3개 지역은 김성환은 소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결론은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딱 하나의 표만 보면 됩니다. 바로 김성환과 이준석이 맞붙었던 노원병 노원병에서는 김성환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격차가 11.02%가 나옵니다. 정상적인 선거인 같은 경우는 1에서 3%를 넘지 않아야 될 수치가 무려 11.02%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초강력 증거입니다. 참고로 2016년에 실시했던 20대 총선에서 서울의 후보별 차이, 후보별 평균 그러니까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의 평균값은 2.8% 지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당 대표로 있는 이준석은 마이너스 10.75%를 기록했습니다. 이 마이너스 10.75%라는 것은 이준석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0.75%라는 겁니다. 이것은 공정선거인 경우에는 바로 평균 1에서 3% 이내에 머물려야 된다는 그런 통계학 법칙을 맹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사전투표의 대규모 조작이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수치가 바로 김승환 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몇 표를 훔쳤냐 이런 문제를 그냥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이 수치 하나만 가지고 바로 노원병의 당선자인 김승환 후보는 가짜 국회의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이것이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된 것이 바로 2020년대 4.15 총선입니다. 이것을 덮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이런 안주의 아사라판인 겁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노원구병의 사전투표자 총수는 42,275명입니다. 당일 투표자 수는 63,140명입니다. 그래서 노원구라는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투표자 수는 10만 5,415명입니다. 이 10만 5,415명이 사박 5일 사이를 두고 4만 2천 명은 사전투표를 하고 6만 3천은 당일 투표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표본 집단입니다. 너무나 큰 수만 명으로 구성된 표본 집단이기 때문에 당일 투표 그룹과 사전투표 그룹의 소위 투표 성향은 상당히 비슷하됩니다. 그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1에서 3%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칼럼을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후보가 얻은 그런 투표수하고 2번 후보가 얻은 투표수를 나누어 가지고 퍼센트를 구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당일 투표에서 붉은색의 100.1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김승환 후보가 100.1표를 얻었을 때 100.1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당일 투표에서는 어느 정도 조작이 있었을 것을 추정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것이 100 이하 숫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김승환 민주당 후보가 159.8표를 얻은 겁니다. 이건 일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50%가 증가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김승환 후보가 151표를 얻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엄청나게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사전투표 조작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그냥 의욕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입니다. 왜 확정된 사실이냐. 이거는 이 자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 최종적으로 결과를 발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칼럼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병은 모두 7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동을 구성하고 있는 투표소의 개수를 세면 모두 45개의 개수가 있습니다. 45개의 노원구 병의 모든 투표소에서 바로 1번 후보인 민주당의 김승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승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의 45승입니다. 2분의 1을 45개 곱한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사전투표 조작은 가장 밑바닥인 투표소 레벨에서부터 조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노원구의 A동의 1투표소에 100명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있으면 100명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0명의 21.72%를 조작을 한 겁니다. 따라서 45군데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붉은색에 들어있는, 검정색에 들어있는 45대 제로는 초강력 증거입니다. 바로 부정선거와 사전투표 조작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후보의 당일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를 지지하고 사전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교차투표소를 구해보게 되면 9,144표가 있습니다. 이 9,144표를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김승환과 이준석이 받은 것으로 발표한 기존 표에다가 수정을 해줍니다. 김승환이 훔친 것을 빼주고 마이너스 9,144표. 이준석이 잃어버린 것을 더해주고 플러스 9,144표. 그렇게 하면 중앙의 병정이 김승환은 4만6천표, 이준석은 5만5천표로 이준석이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빼앗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단에 있는 교차투표 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정한 것은 추정치입니다. 맨 하단에 있는 것은 추정치고 그 위에 있는 것은 바로 확정된 사실이다.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교차표 수의 두 배 9,144표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것이 바로 조작표 총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조작행위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것을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덮자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좀 나온 겁니다. 완전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고용진 노원갑에서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더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그냥 테이블만 보시면 됩니다. 고용진 노원갑에 출마하신 분은 미래통합당 이녹은 후보와 붙었습니다. 고용진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받은 것하고 당일투표의 득표를 받은 것은 플러스 12.28%입니다. 이것은 통계학은 1에서 3%를 절대 넘지 못할 것을 명령합니다. 조작입니다. 이노곤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을 한 것 당일투표에 득표한 것을 빼면 마이너스 10.29%입니다. 이것도 1에서 3%를 넘었었기 때문에 조작한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2.57%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노원갑에서는 바로 총조작이 22.57%가 행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22.57%라는 것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 다르게 하면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2.57%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늘어나게 늘어나게 하면 조작이 훨씬 쉬운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당일투표라면 그나마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 20대 총선에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평균값은 2.8%였습니다. 정확하게 공정선거인 경우에 평균 1에서 3%를 이내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고용진 노원갑이 진짜 조작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갑에서 사전투표 수는 3만 5천 당일투표 수는 6만입니다. 총 투표자 수는 9만 6천입니다. 9만 6천 명의 투표자가 36.7%는 사전투표하고 4박 5일 사이를 두고 당일투표 63.3%가 당일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죠. 여기 또 당일투표에서 조작이 굉장히 심한 걸로 보입니다. 당일투표에서도 고용진 민주당 후보는 이노근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122.6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보시면 당일투표가 엄청난 격차가 생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민주당 후보가 2배인 199표를 얻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민주당 후보가 200 이상인 207.7%를 얻은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당일투표하고 교차투표에서 현저하게 다른 이런 거를 여러분들 정리한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친구들이 엄청난 조작제를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노원국 아베 투표 동수가 5개입니다. 투표 수는 모두 43개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은 가장 풀뿌리에 해당하는 투표소 레벨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투표소를 다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민주당 후보가 모든 투표에서 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43 대 0가 나온 겁니다. 43 대 0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의 43승입니다. 2분의 1을 43개 곱한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더불어민주당이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586이 한 겁니다. 이런 짓들 민주당의 선거 조작 기술자들 한 겁니다. 이런 짓을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는 망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도 괜찮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야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검찰 수사가 이루지 않는다. 그 검찰의 수사를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이번에 권영세라는 권영세입니까. 권성동이 한 짓입니다. 이러니 이것이 완전히 간첩인 거죠. 간첩. 간첩질을 한 겁니다. 이것을 만일 묵인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했으면 아마 앞으로 탄핵당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아니면 묵인을 했으면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에 대해서 선거사범하고 공직자 비리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였으면 그것은 윤석열이 탄핵하고도 남는 겁니다. 탄핵하고도 남는 겁니다. 이것은 탄핵하고 아니고 탄핵당하고도 남는 겁니다. 탄핵당해도 싼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것을 그냥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묻자고 본격적으로 뭡니까. 지금 나선 자가 권영서가 아니고 권성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조인숙님 말씀 맞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개판을 치는 겁니다. 나라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본인 탄핵당할 겁니다.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탄핵당하죠.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첫 건 가운데 한 사람이 윤건영 씨입니다. 구로우회에서 당선됐죠. 이 가짜인가 진짠가. 가짜일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윤건영 씨한테는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3.09%를 밀어준 겁니다. 김용태 미래통합당 후보에는 마이너스 11.27%를 빼앗은 겁니다. 총 조작률이 23.4.36%입니다.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13.09% 마이너스 11.27%. 아무리 사회가 몰상시하고 비지성적이라도 이런 통계 조작을 보고도 그냥 부정투표를 덮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암담합니다. 암담한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고등학교 이상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나라의 공동체 자체가 그냥 부정성으로 망할 판이 됐는데도 아무 관심을 가져갔다면 그건 망해야 되는 거죠. 망하지 않을 길이 따로 있습니까. 윤건영 씨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습니까.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구로구의는 동수가 7개고 투표소수가 51개입니다. 51개 전부에서 뭐죠. 일본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투표소마다 모두 다 조작을 하니까. 이 사전선거 조작이라는 것은 상위 레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가장 하임의 레벨 말단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동하에 있는 투표소마다 투표소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수의 24.36%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51대 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미친 결과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금정색 박사 안에 있는 51대 제로만 보더라도 그냥 이게 조작 1000% 1억 퍼센트가 나온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에서. 이렇게 조작해가 권력을 훔쳐도 그냥 넘어가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세상인 거죠. 구로구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에 41% 참가하고 당일투표에 59% 참가했습니다. 구로구에 여러분들 총 투표자 수는 99,398%입니다. 너무나 큰 집단들입니다. 사전투표 집단이나 당일투표 집단의 수. 두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윤건영 민주당 후보가 122.1표를 얻습니다. 당일투표에서 상당히 조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두 배 정도 이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전투표에서 나오는 겁니다. 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208표를 얻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211표를 얻습니다. 엄청난 조작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차이 51대 제로만 두 가지만 비교하더라도 그냥 100% 그냥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조작표 수는 교차투표 수만 교산하면 만표가 됩니다. 만표를 교정을 해 주게 되면 여기도 거의 천 몇백 표 차이로 선거가 바뀌는 거죠. 여기서 기존이라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건영 후보가 5만6천표를 얻고 김용태 후보가 3만7천표를 얻어서 일방적으로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일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사전투표에서는 더불임주당을 지지한 교차투표 수를 계산해 보면 만 871표입니다. 이것을 윤건영 후보가 빼앗은 것에서 빼주고 김용태 후보가 빼앗긴 것에 대해주게 되면 새로 계산해 보면 윤건영 후보가 4만5천표 김용태 후보가 4만7천표가 나오는 겁니다. 건수한 차로 김용태 후보가 이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하단에 있는 것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단은 뭐죠? 확정된 겁니다. 이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것이고 그 다음 밑에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것을 가지고 교차투표 수를 계산한 다음에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차표 수의 두 배가 총조작된 사전투표 수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 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위만 보더라도 완전한 조작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례적으로 좀 빨리 방송을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든 참 오늘 말씀드린다시피 국민의힘의 신임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사선 광릉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권성동 국회의원원의 그런 박병석 국회의장의 금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절충한 수용권은 너무너무 잘못한 일입니다.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지금 우리 사회의 초미에 관심이 돼 있는 선거수사와 공직자비리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민주당의 그런 반헌법적인 그런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내부의 속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그렇게 중요한 그런 협상 카드를 대통령 당선인의 제가 없이 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번 건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도를 추락시키는 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근래에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분노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수용하는 순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범관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도 무리한 주장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무리한 짓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나는 당과 관계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정치니까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우리가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광범위한 일상이 되었고 도저히 국민들이 덜너리가 돼버린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탄핵당할 가능성을 엄청나게 높일 것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아마 지지자들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이는 태도에 따라서 지지를 다 철회할 겁니다. 저는 완전히 철회입니다. 이따 이스로 하려면은 당신이 이뻐가 표를 준 것도 아니고 당신이 잘나가 표를 준 것도 아니고 당신이 말을 잘해 갖다 표를 준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표를 준 건 아닙니다. 공정과 상식을 약속했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선거수사에 대한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까? 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들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면은 세상이 좀 좋을 줄 알았지만 의심했던 대로 칙칙한 그런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네요. 권성동 씨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척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핵 간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죠. 모르고 했다? 글쎄요. 자 오늘 방금 자 오늘 방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선보컰보는 수사권에 대한 심지어 감사드렸죠. 아이 MacBook stat